아니 참 이 반찬도 다 알려드리고 식재료 관리도 모두 다 알려드렸는데 뭘 더 빼고 오려고 오셨어요? 그래 맞아요 음식은 한 끗 차이에서 결정되거든요 뭔가 색다른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님들은 확 확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식당 메뉴의 한 끗 차이 기어린의 요리 비법 곧 만나요